네, 제 옆에는 지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공교수로 재직하시는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잘 찾습니다. 주말에도 또 어디 막 방송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은요. 주말 아니면은 진짜 좀 몸을 축소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일 자야 돼요. 예, 예. 하루 일 쉬고. 산에 가고. 저도 산에 갔다 왔는데 산에 가시고요? 예, 청계산. 아, 청계산이요? 청계산 가면 또 아는 분들이 또 안녕하세요. 선생님 막 잘 가죽자 그러잖아요. 다들 헐떡헐떡거리기 때문에. 워낙 이제 북한 문제와 군사 전문가이시니까 북한 얘기부터 좀 할까요? 아니, 뭐 좋으실 때로. 네, 북한 문제 얘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정치 연안은 좀 있다가. 열병식이 2월 8일인가 있었죠? 네, 밤에. 75주년. 그런데 신형 무기들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북한이 이제 미국의 ICBM을 발사할 때 지금까지는 다 액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액체 연료. 화성 15형, 16형, 17형 다 액체 연료 미사일이거든요. 이거는 발사 준비 시간이 걸리고 또 고정식 발사대. 지금 이동식 발사대가 나왔습니다마는 테리라고 하죠. 그래서 실군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해요. 그리고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급선해가 안 되거든요. 큰 도로만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데 이게 고체 연료로 지금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거는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인데 ICBM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고체 연료 미사일이 되면 기습적인 발사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습적인 발사. 어떤 징후도 없이. 그럼 액체 연료보다 고체 연료가 좀 적게 용량이 적은가 보죠? 아니, 고체 연료는 이렇게 고체 연료통을 미리 끼워놓으면 되고. 액체 연료는 발사 전 30분 전부터 주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다 외부에 관측이 되고 연료뿐만 아니라 상하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연료 개통이 복잡합니다. 반면에 고체는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경고 없이 발사하는데 이게 ICBM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말이죠. 지금은 준중거리 미사일 이게 하나의 실물은 공개되는데 북한이 작년 올해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체 연료 대발동 고체 엔진 시험을 했다. 이걸 계속 선전해 왔는데 지상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서 신뢰성이 입증되면 두 개의 엔진을 붙여서 1단, 2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미사일로 이제 바꾸는 건데 그 초기 단계에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북한을 방치했을 때. 아무런 대화도 없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날개도 친 듯 그냥 북한의 ICBM 능력이 강화되면 여기서 이제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계속 미국에 묻는 거는 미국이 공격당해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뉴욕이나 워싱턴에 ICBM이 떨어진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계속 묻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왜 물어요? 아니 확실하게 핵무기 가져오라 이거예요. 니들이 겁이 나서 못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한국에 전술핵을 제공했는데 북한이 보복으로 워싱턴이나 뉴욕을 때린다면 망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독자적 핵무장으로 간돌리예요. 그래서 소련이 미사일을 뉴욕에 발사하는 걸 위험을 감수하면 프랑스에 핵 전력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체 핵무장의 길로 갔죠. 못 믿겠다. 찢어진 우산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어떤 그레이트 게임. 이제 어떤 큰 하나의 도박이 지금. 그러면 의원님 고체 연료를 진화시켜서 ICBM의 성능이 더 올라가는, 디벨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까? 아니면 더욱더 강경책으로 나갈 확률이 큽니까? 아니, 그 두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거의 지금 실패작이라는 게 미국의 조화에서. 사실은 안보 부담은 안보 부담대로 키우면서 동맹국을 대중국 결속하는데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계속 위협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도대체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게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중상주의, 자국우선주의로 돌아간 게 트럼프 어때하고 다를 게 없다. 뭐가 미국이 돌아왔냐. 왜 취임하자마자. 그런데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불신 받고 있다는 이 보고서들이 지난주에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 이런 어떤 유수의 싱크탱크 보고서로 일제히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불신 받는다. 불신 받는다. 안보는 안보대로 불신 받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대화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보고서들 이제 포린어페어즈에 하나가 보도가 됐고. 또 저기 CSIS 또 랜드연구소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이건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전략적 방치라고나 해야 될까. 뭔가 좀 지금 어떤 자국우선주의 사고에 빠져서 한반도 문제에 거의 신경도 안 쓰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이런 게 미국 내에서조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 ICBM 이제 고체 연료 대봐라. 저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거기에 중국, 러시아 아무 제재 결의안에 찬성도 안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올해 대파국이 오거나 아니면 기회 창문이 활짝 열리는 어떤 결정적 시기가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오지 않을까. 이건 뭔가 이제 현상을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 결정적 시기라는 건 좀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잘못 관리하면 이거는 이제 국지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정말요? 그런데 그 국지전은 과거와 다릅니다. 이제는 무인기, 사이버전 다 배합되는 복합국지전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상황. 이제 꽃게 잡이, 오징어 잡이 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잘못 관리했으면 거기서 이제 미세한 충돌이 한반도 전체를 흔들어내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하면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책도 대안도 내놓고 못하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고체 연료라든가 이런 것에서 더욱더 진화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전쟁, 핵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그런 말씀인데. 윤 대통령은 아무 대책도 없으면 100배, 1000배. 그다음에 전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고체 연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액체 연료 화성 17형은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요? 이번에 10기가 넘어요. ICBM 이동식 발사대가. 10병식에 나온 게 말이죠. 그냥 엄청나게 양으로. 액체 연료 미사일은 양으로 승부하고. 고체 연료 미사일은 질적으로 승부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북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미국 핵무기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거. 그것밖에 없거든, 그것밖에. 남북 대화 그 자체를 죄악시해버리니까. 그건 가짜 평화라고 그러니까 종전협정도 저거 가짜 평화고. 남북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북한이 올해 식량에 조금 이상 조짐이 보이고. 이러는 식의 인도적 대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사무신뢰구축에 관한 거라도 초보적 신뢰구축이라도 일단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국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 했을 때. 그런데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대통령의 고유의 책무는 뭡니까? 국가의 안의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 국채를 유지함으로써 이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번연의 임문데. 이분은 어디 군사령관 얘기하는 거. 전쟁 억제가 아니라 전쟁 승리. 말하자면 결전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가 어디 있고 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겨도 지는 전쟁.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꾸 어떤 결전의 메시지를 내지. 이 어떤 국가의 안의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헌법적 책무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저로서는 좀 굉장히 극단적이다. 어떤 일을 때 보면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해서 반격 능력 갖겠다. 적기지 능력 갖겠다. 말은 또 이렇게 해서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긴밀한 전략 대화가 이루어지고. 중일 간의 무역액이 늘었어요. 우리는 줄고 있는데. 비자 발급도 훨씬 우리나라보다. 먼저 풀고. 먼저 풀어주더라고요. 막후 대화를 해서 그 대화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강할 땐 강하게. 강 오늘 같이 가는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그러한 선택지가 없고. 그냥 결전. 그러면 뭐하러 대통령 합니까? 저 참모총장하고 작전사령관이나 하시지. 그럼 무식한 겁니까?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치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가 확 눌러버리면 왜? 앞서 수색해버려. 이런 식의. 김성훈 사장님 평양을 압수수색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안보를 우습게 보시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친 게 이명박이죠. 차단함 연평도. 쭉 이어지는 그 일련의 안보 위기 사태. 하나도 관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본인도 거의 엘리트 패닉이라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준비 안 된 모습이기 때문에 더 강도 높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박진 외교장과 미국 갔다는데 4월인가 5월에 방미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데 들으신 얘기는 없습니까? 아니, 갈 때는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에 미국 국빈 방문을 협의하러 간다. 기자회견도 하고 메시지 뻥뻥 내놨어요. 그런데 올 때 성명이 없어. 정말요? 그런데 국회에서 밝혀졌죠.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럴 거라면 왜 갔으며. 왜 처음에 국빈 방문한다고. 그 얘기해 놓은 게 다 호언장담이 어디고 가냐고. 미국에서는 요구 조건을 내놨는데 잘 안 된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아니, 사전 여부를 안 하고 갈리도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바로 한미동맹의 파열음이 나고 있는 대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겁니다. 미국에서요? 아니, 걸핏하면 정전협정 위반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북진통일 얘기하듯이. 이런 것들을 보면 동맹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굴러가야 하는데. 자꾸 돌출, 일출, 일탈된 어떤 이런 발언들이라든가. 지금 미국 조야의 온통 분위기는 아직도 화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에요. 아직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도 겁먹해. 저 뉴욕에서 작년 9월에 48초 만난 거. 그다음에 푸논팬에서 왜 양자회담도 아니고 한미일 3자회담하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미국의 국빈 방문에서 엄청난 환대, 미의회 연설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 김근혜 여사도 굉장히 가고 싶어 할 테고. 굉장히 가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정상들의 회담 사진 찍고 미의회 기립박수 받고. 이게 해야 뇌에서 도파민이 팍팍 나오는데. 국민들 지지율도 좀 많이 하고. 지금 돌파구가 이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받아주질 않아요. 받아주지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그래. 그거 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해놓고 그다음에 갔으면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없어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의원이 부르니까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쪽팔린 얘기구나. 국가 망신만 계속 시키고 다니는. 아니 그러니까 동맹도 좋지만 국격이 있는 동맹. 존중받는 나라. 그다음에 설득을 하는 나라. 이런 어떤 중견 국가로서의 품격을 보여가지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도 이만큼 강해졌고. 정말 우리의 자존감이 넘치는구나. 주변 정세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자.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한다. 이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중견국과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말하고 또 주변국으로부터 존중받는 이런 게 가장 빛나는 시절은 문재인 정부 때였거든요. 이때는 넘쳤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갑자기 존중받던 나라가 무시당하는 나라로 변하고 이렇게 중견국가가 뭔가 초라하고 기어들어가는 나라로 바뀌었는가. 말은 세게 하는데. 이게 이런 어떤 말과 현실 사이에 나오는 갭들이 이 부분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미국에 몇 번 빼맞았습니까? 일풀의 감출법, 치과과학법, 바이오 생명 시행령. 막 그냥 싸대기. 지난 5월에, 작년 5월에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 때 한미 간의 장관급 경제 안보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합의임원 맨 위에 나온 거. 그거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바이든 왔을 때 한 거 말.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지켜지고 그 사이에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법, 바이오 시행령은 다 통과됐어요. 그 문제를 갖고 경제 대화가 안 됐다고. 안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지금 수출 팍팍 줄고 있죠. 이 외교의 실패가 올해 민생의 실패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역대의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들은 우리나라, 한국은 외교를 먹고서는 나라잖아요. 그건 진짜 수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중상주의, 자국우선주의는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정확히 충돌합니다. 인도태평양은 동맹국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 동맹의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자. 이 사상인데. 실제 정책은 어떠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보조금 주겠다. 그다음에 인슈어링.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공장을 불러들이고 일자리는 미국에서만 만들겠다. 동맹국에는 보조금 안 주겠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이 정책하고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이 조화에 바이든 정부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는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국위군 뭔가를 정해야 되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다 쫓아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상주의 칼은 맞고 그냥 맞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바이든의 실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맹 정책의 재앙이 된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이게 민생에 주는 어떤 고통과 쓰나미처럼 밀려온 어떤 민생의 위기에 하나의 어떤 배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부터 작살난다. 중견기업은 나중 문제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아직도 인도태평양 전략, 아직도 미국 핵 억제 한반도 전개거든요. 그거는 뭐라 해야 할까? 일종의 레토릭 차원의 실체 없는 전략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있으면 뭐 합니까? 미국이 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버릴 건데. 그리고 미국이 무슨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합니까? 미국 보면 요즘 이스라엘 완전히 극으로 돌아서고 터키 저거 지금 대지진도 있지만 더 망가지는. 정치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 동맹국의 민주주의 지도자 회의라고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바이든이 추진한 건데 그거 이제 열리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민주주의 지도자 회의 연다고 했는데 뭐가 열리는. 그런 정상회의 지금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라졌어요. 이건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는 거의 외교에서 거의 실패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억제 못했고. 미얀마는 군사 쿠데타 용인했고. 아프칸에서는 패주했고. 아프칸에서, 태니스탄에서 이러는 가운데서 어떤 인형과 외교의 불일치가 미국 사회의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지게 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좌표로 설정하는지 모르는 거죠. 헷갈려요. 이런 거예요. 헷갈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동안에 북한이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럼 북한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후계자, 둘째 딸을 조금 보이는 거예요. 김주의.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딸바법입니다. 여기 자꾸 후계 문제로 이걸 앞서서 해석하는데 10살짜리 여자야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후계자를 독재정부는 대부분 뒤로 숨기지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요. 딸바법으로서 제가 이뻐하니까. 그다음에 주민동원이에요. 주민들에게 이 핵무기는 미래세대의 안전이라고 했거든요. 미래세대에 주는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북한식 연출에 딱 알맞는 거죠. 북한은 소품이다. 그래서 이제 가족 정치, 신성가족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백두열통 신성가족. 그것과 함께 인민이 행복한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국명을 말해서 무슨 후계자다.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4대 3숲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좀 일부 진보 인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건 조금. 북한 문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지금은 선거판 진단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왔고. 천공이 어디 무슨, 어디 나타났어요? 갑자기. 페스티벌. 지금 천공은 이제 국내 정치가 복잡하니까 자꾸 해외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요? 뭐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앞으로 다니겠다고 하고. 국제적인 정법 시대를 열겠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해야 되니까. 사진에도 나오는데. 네. 아주 뭐 마당바리고 방송에도 진출하시고. 아주 뭐 대단하시죠. 그런데 재권에 대해서는 말 없어요. 얘기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 게임은 끝난 게임입니다. 저기 뭐 천공이 육군총장 관저 갔다 왔다. 아직도 논란인 걸로 알는데. 미안하지만 게임 끝났습니다. 저 천공 말 없지. 육군도 요즘 말 없지. 국방부도 모르겠다 그러지. 육군참모총장 모르겠다 그러지. 부사관 기억이 안 난다 그러지. 부인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제목은 들어온다고 그때. 아니, 많이 싸놨죠.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이기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때 터뜨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 황당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윤핵관 A 의원이에요. 윤한웅 의원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은 안 나왔지만 사실은. 아니, 자기가 천공하고 같이 갔으면. 아니면 아니라고 공개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도 안 내요. 지금도 안 내요. 아니, 국민의힘이 이게 가짜뉴스라는데. 그런데 어떻게 소속 의원, 그것도 윤핵관 의원이 아직도 입장을 못 냅니까? 제일 황당한 게 그 대목이에요. 기자들이 가도 피해요. 그러면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진실 게임에서 회피를 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고발만 해놓고 우리는 고발했다. 앞으로 자기검열하고 언론에서 떠들지 말아라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요즘 들어 국민의힘이 입을 싹 닫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 끝났다. 이 진실 게임은 나머지는 요식행이다. 이거는 이미 끝난 게임이다. 다 침묵하지 않냐. 침묵이라는 건 어리석은 자의 변명이다. 이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다 합쳐서 보는 이 합쳐진 거대한 침묵의 의미는 뭘까? 싸움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가지고 저한테 따지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피하기 급급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정치연안 하나만 간단하게 물으세요.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나오는 논란이 나오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권의 두 가지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일괄해서 일제 사격으로 두 건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가느냐. 아니면 나눠서. 나눠서. 일단 대장동 50억 클럽이 더 일단은 지금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김건희가 2심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이건 서서히 공세를 올리는 게 어떠냐. 이게 정의당과 시대전환의 입장인 것 같고 반면에 대장동은 제가 보기에 의견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50억은 즉시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범, 민주 진영이 이 정도 의견 차이가 분열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되죠. 일괄해서 갈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빼는 방법이 또 있고 치명적 일격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대장동 부분이 다 합의가 됐으면 이것은 즉시하고.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떤 2심 판결 전해낼 거냐. 아니면 이제 낼 거냐. 이게 이재명 방탄이란 의심을 받지 않는 모양을 꾸미고 가는 게 좋으냐. 그거하고 관계없다. 즉시 내는 게 좋으냐. 이 판단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 좋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 왜 지금 언론이 정의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만 갖고. 그것만 부각시키더라고. 이미 50%가 같은 의견이라면 굉장히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논의해보고 하자. 아직 입장 결정이 안 됐다. 이 얘기라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말대로 그러면 설득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촛불과 민주 진영 또 개혁 진보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견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고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러 나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 언론은 다. 다 그냥. 이렇게 찢어지는. 지금 되겠나? 안 되겠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반격의 기회를 이렇게 잡은 게 얼마 만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첫 문은 제가 김건희 청공으로 열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불쏘시개고. 정작 큰 불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분위기 좋다. 알겠습니다. 실방하지 마시고 우리 진영 내에서는 어떤 대화와 타협 그다음에 어떤 공통의 분모로 가면 큰 인생 없다고.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또 다음 주 월요일날 김정대의 K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김정대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셔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약 사건에 대한 1심 공판 선거 결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